저는 저기 일렉트릭 정화는 뭐예요? 일렉트릭 정화? 네. 팬분들 사이에서 돌던 짤이 있어요. 엄마야. 저희 해외 공연을 갔는데 거기가 좀 건조했었어요, 그 공간이, 무대가.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점점 서면서 저 상태로 무대를 한 3, 4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브이앱으로도 방송이 됐었고 팬분들이 저거를 되게 캡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전기 때문에 레전드 장아리 하나 나왔잖아요. 말 남기면 일렉트릭 정화 업그레이드 버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네네. 백만벨트 하면 이 친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또. 피카츄. 귀여운 거 하네. 사실 저희는 이걸 해서 다시 정전기를 일으켜서는 게 아니라 귀여운 피카츄 모습을 한번 부르면 어떨까. 혹시 귀여운 느낌으로 피카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귀여운 거요? 네. 제가 진짜 애교가 없거든요. 저희 팀에서 꼴찌예요, 제가. 저희 팀에서 진짜 제일 높게 하네. 제가 막낸데. 어. 피카츄? 피카츄. 왜 이렇게 헛기침을 하세요? 이런 걸 진짜 못해요, 우리 막내가. 그러면 정화 씨가 이렇게 애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주간 아이돌 애교 건중송이죠. 얌얌송 타임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귀엽게 해야 음악이 나옵니다. 아, 이것도요? 그럼요, 그럼요. 시작부터? 네. 음악 주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네?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귀여워. 눈보다 제일. 눈보다 제일. 눈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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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독포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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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맷잘.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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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니꼬야. 냥. 예. 귀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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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애교가. 오늘 진짜 귀여웠어. 진짜 머리띠에 힘이 있네. 진짜 귀여워. 아잉.